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공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크게 여러분들 혜택을 본 것이 암치료입니다. 암치료 세계 톱5의 두 개의 이런 병원이 한국병원인 겁니다. 삼성병원하고 아산병원이 어마어마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혜택을 한국 사람들이 다 누린 겁니다. 병원비의 5%만 지불하고 95%는 건강보험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치료 할 때 여러분들 개인 부담을 좀 늘리고 해가지고 암치료 하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암치료 세계 톱5의 삼성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암치료 분야 세계 3위를 거머쥔 삼성서울병원. 돌아가신 이건혜장 작품이죠.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계속 성장해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세계 3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암치료 분야 세계 3위로 선정됐다. 아시아에서는 3년 연속 1위다. 지난해 5위에서 2계단 올라선 기록으로 삼성서울병원 앞에는 1위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 2위 미국의 메모리얼 슬론 캐틀링 암센터가 있다. 전 세계 1등 암센터가 텍사스 중 휴스톤에 있죠. 이게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틀링 암센터, 삼성 암센터, 구스타브 프랑스 이름들 병원이 있네요. 아산,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이 8이네요. 톱5 가운데 2개, 톱10 가운데 3개의 여러분들 병원이 한국의 암치료 분야의 병원이 3개가. 10개 가운데 3개, 5개 가운데 2개가 여러분들 톱이네요. 엄청난 겁니다. 여기 이제 MD 앤더슨 여러분들 암센터는 한국의 재벌 회장들이 많이 병원을 갖게 되면 가서 치료받았던 데죠. 젊은 나라 여러분들 이근 회장입니다. 이게 2005년 기사입니다. 이근이 삼성그룹 회장 미국 휴스톤에 MD 앤더슨 암센터의 치료를 받다. 2005년, 2005년도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MD 앤더슨 암센터는 제가 나왔던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게 제가 나온 미국의 휴스톤에 라이스 대학이라는 데인데 학부가 아주 뛰어나고 바이오케미클이나 케미스트리 쪽으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엔지니어가 아주 강한 학교죠. 이게 이제 본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리 아주 이렇게 시야가 넓고 시계가 깁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지을 때 청수, 고도 제한, 그다음에 사용하는 백돌 색깔 이런 것을 벌써 여러분들 100년 전에 다 정해가지고 넓은 여러분들 푸지에다가 기부자가 여러분 집을 짓게 되면 나는 반드시 5층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3층에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2층을 더 파줍니다. 이렇게 캠퍼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천천히 하지만 아주 야무지게 긴 시계를 갖는 겁니다. 100년, 200년 정도. 그래서 이게 색깔 규제, 고도 제한 같은 걸 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악의 여러분들 19세기 작품일 겁니다. 그거하고 여러분들 지금 강서구에 여러분들 개발하는데 마곡지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비교해 보게 되면 한국 지도자들의 안목과 시야가 수준 정도를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작품들이 대개 여러분들 19세기, 18세기 때 여러분들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겁니다.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공공건물을 보게 되면. 이런 여러분들 이게 아마 19세기, 18세기 작품일 겁니다. 이 본관이.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큰 장소가 여러분들 여기가 텍사스 메디칼센터고 여기에 중요한 기관이 암을 전문으로 지도하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큰 여러분들 뭐죠? 대규모 단지인 겁니다. 이 학교에 그런 도로 하나를 끼고 메디칼센터가 이렇게 입주해 있는 이런 고청 건물들이 대부분 다 메디칼 건물인 겁니다. 이 메디칼 건물들이 다. 캠퍼스가 아름답죠. 아주 아름다운 35년, 40년 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재벌회장들이 가서 이런 많이 치료받는 게 이 메디칼센터인데 메디칼센터의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가 MD 앤더슨 암센터인 겁니다. 이게 라이스 대학의 메인 스트리트 거리 하나 두고 여러분들 건너편에 이렇게 큰 메디칼센터가 입주해 있는 겁니다. 이게 베일러 의과대학도 유명한 학교고 그다음에 유니버스터 텍사스 병원도 여기 있고 휴스톤 침내교 병원도 여기 있고 이게 뭐 수십 수백 개 여러분들 병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딱 거리 하나 두고 여기 거리 여러분들 여기에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네 이 거리를 두고 여기가 라이스 대학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전부가 다 텍사스 메디칼 여러분들 메디칼센터고 여기서 암센터가 있는 거죠. 그 암센터 이제 1등이 MD 앤더슨 캔서센터입니다. 아마 예산이 제가 볼 때 한 20억에 3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여러분 한 기간 MD 앤더슨 캔서센터가 예산 규모가 제가 볼 때 한 2, 30억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이런 병원들하고 경쟁해 가지고 한국의 삼성 아산 서울대 병원이 탑10 안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갖고 그리고 교육 제도가 훌륭했고 전공이들 희생도 컸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래전에 학부를 하기를 할 때 메디칼센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라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MD 앤더슨 암센터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 암치료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인력과 부족한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됐을까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심도 많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위암 생존율은 68.9% 미국 2배 영국 3배 대장암 생존율도 71% 세계 최고 이게 한국 의사들이 만드는 기록이죠. 개인 부담이 5%밖에 안 되네요. 좀 더 부담을 해야 되죠. 95%를 건강보험에 지불하니까 그래 수술비가 그렇게 싼 겁니다. 제 가격 좀 주고 그렇게 수술받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뉴스비커 제도를 세 번 정도 나누어서 다룬 것은 참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